고정밀 스팬들은 적절한 밸런싱 어댑터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공구 홀더를 수납합니다. 스팬들은 무게에 따라 400rpm에서 최대 1200rpm의 가변적 속도로 공구 전체를 돌며 0.4gmm 미만의 정밀도로 언밸런싱을 측정합니다. 고정밀 스팬들을 설계할 때 저희 졸러는 안전하고 인증을 받은 어댑터 교체 과정에 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스팬들에서 스크로로 연결되지 않는 발란싱 어댑터에 의한 사고와 손상을 방지하였습니다. 졸러 고정밀 스팬들에서는 타사의 발란싱 어댑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였습니다.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desta soci itself okes